여우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아멘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 98도가 넘는 그 더운 날에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서 못 만나서 공원에서 만났잖아 그날이 그렇게 더웠다는데 난 그날이 더운지도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지도 몰랐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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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막혔다오 사랑이란 내 선택을 이제 잠이 들고 죽게 머리맡에 죽게 들였다오 설렘이란 내 감정도 난 이제 잠들겠소 주님이 정한 때까지 당신을 만날 때까지 우리 은총 형제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You may kiss your bride 잠긴 동창 어디까지 스르르르 기도하고 기다리네 오늘보다 스르르르 잠이 드네 주의 은품에 우물에 잠긴 물처럼 내 맘은 그대의 것이요 그대만 가질 수 있어 오직 그대만 오직 그대만 위에서 사랑하겠소 내 맘은 노래하게 내 맘은 노래하게 내 맘은 노래하게 내 맘은 노래하게 그대만 가질 수 있어 And about the Holy Spirit, I now pronounce you husband and wife. What God has put together, let no man separate. Amen. Now I see you, I see you.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One, two, three. That's not fair. That's not fair. I'm waiting for you. I'm waiting for you. I'm waiting for you. Now I see you. I'm waiting for you. God has given you. I'm wait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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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hree, two, one. Go! I'm waiting for you. and I'm waiting for you to come! 와줘서 너무나 감사하오 조금은 어색해도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받는 방법을 존! 네란아! 결혼 축하해! 결혼 축하해 존! 잘 살고 잘 살고 우리 나라들 졸라버! 화이팅! 화이팅! 안녕! 네 저 결혼 축하해 존! 행복한 가족과 행복한 생활을 잃어버린다면 행복한 생활과 행복한 생활을 잃어버린다면 행복한 생활과 행복한 생활을 잃어버린다면 축하해 존! 너를 샌장과 여러 많은 나눔에서 가는데 정말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정말 정말 축하하고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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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korea 그리고 이사 내 가정에서 이 곡은 매우 굉장히 특이하였다 내가 기대에 대해 계신 좋은 음식을 요런 근무한 그리고 이 Uma Belle 식을 다 듣고 봄이 앨범 한참의 이사 앨범 그리고 이 곡은 앨범던 이내 저의 dólares 조엘렌아 결혼 축하합니다. 이제 부부로서 기쁘고 또 어려울 때 같이 함께 결혼 나누면서 또 인생의 일을 같이 가길 바랍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짠! 우리 은총 형태님, 솔자매님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요. 사모님이 오늘 너무 오고 싶었는데 못 왔어요. 그래서 페이스타임으로 인사할게요. 얼굴 보세요. 감사합니다. 축하한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사모님. 사랑하는 능통 형태, 솔자매님 결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조셉, 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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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나. Twice god bless you. amen